아 맞다 한수정이지 아직 이름이 어색해서요 근데 아빠는 어디 계세요?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죄송해요 몰랐어요 모르는게 당연하지 아빠한테 같이 가자 아빠가 널 보면 무척 반가워하실거야 네 이모 저도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그래주면 고맙지 자 거실가서 차 한자씩 하자 차 괜찮지? 늦었는데 전 그만 집에 가볼게요 무슨 소리야? 집을 두고 무슨 집을 가? 수정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네 근데 짐도 챙겨야 하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챙겨서 내일 올게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엄마랑 같이 가서 짐 챙겨오자 입을 옷 많아 엄마도 입어도 되지 지은이 옷도 있어 언니 수정아 옷 걱정은 하지도 마라 그래 지은이도 있네 응 오늘 엄마랑 자자 네 올라가 네 오빠두요 네 오빠두요 잘자요 오빠 우리 꼭 꿈속에서 만나요 꼭요 언니 미쳤어? 아 깜짝이야 내가 너 깜짝이거든 오밤증이 왜 혼잣말이야 혹시 귀신이랑 대화 중? 아우 미쳤니? 무섭게 이상한 소리 왜 해 다행이네 미치진 않아서 야 강사랑 너 근데 지금이 몇시라고 이제 들어와 빨리 빨리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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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좀 있다봐 아이씨 아이씨 저녁은 먹었어 찌찌뽕 아이씨 말아 내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거든 언니 날아 니가 더 세거든 지금 아아 진짜 너무 아파 아아 유치하게들 온다 아이고 나잇값 좀 해 땡땡 아우 땡이야 아아 아파 너무 아파 좀 있다봐 아아 여보세요? 네 언니 정말요? 엄마 어떡해 나 이거 봐 멍든 거 같아 언니 혼내줘 응 아 그래 그래 엄마 손 약손이야 누가 점수를 줬다고요? MD 이름이 이한결이래 확실해요? 일단 알았어요 언니 내일 다시 통화해요 이한결 MD